이제 은수님 봤을 때 현욱님은 어떤지? 현욱이는 진짜 이찬이랑 100%인 것 같다 100%? 그냥 이찬이 근데 진짜 그냥 이찬이 그 자체예요 엄청 많고 에너지가 엄청 좋고 밝고 현장에서 완전 분위기 메이커하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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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은수님은 어떤지? 220호 220호! 100% 뛰어넘었어요!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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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사실 저한테 온 게 그게 있었어요 그 청하역이 도도한 얼음공주 느낌이다 농담이고 약간 저는 50%라고 아 50% 정도? 실제로는 되게 애교파 알다시피 애교도 많고 엄청 많지 정말 말투부터 뭔가 다른 게 느껴지는데 그 중에 그 친구는 정말 차갑고 그런 방어패드가 갖춰져 있는 단단하고 예예 그런 친구들도 되게 잘해요 정말 놀랄 정도로 정말 그 에너지도 저는 놀랐어요 그 에너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